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하서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우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하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일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우와께서 여우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에 가난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우수하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하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우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수하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손장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 백태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난한 요단강을 아무런 피해 없이 건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1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난한 족속의 왕들까지 퍼져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에 달려있죠? 주님께 달려있긴 하죠.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사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다.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기가 정말 충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 금방 이제 가난한 땅을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하죠? 할레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가장 적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레를 행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할레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일입니다. 할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할 수도 없고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욱이 적들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급습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힘조차도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전쟁 속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맞이한 때 가장 쉽게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도 왜 하나님은 할레를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진짜 지금이 기가 막힌 때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때가 다 찬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있으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어떠한 사인도 보내고 계시지 않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한 적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풀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레를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할레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금요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김다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듣고 아실터인데요.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내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얕은 생각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 사례의 몸종인 하갈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철저하게 달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무려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은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는 따로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다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3년이란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길어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한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한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필을 베어서 한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죠? 한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례가 무엇의 표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을 허락해 준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표징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례를 통하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례를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힘과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례를 통하여서 이 한례를 참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 한례의 표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 가난한 땅의 첫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한례를 명령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고 늦게 늦을지라도 가장 전투에 있어도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정복 과정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신뢰할 대상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대상은 나야. 너희의 무기와 너희의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야. 너희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일본 교토의 김도영 선교사님 일본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있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대요.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아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적었던 것입니다. 성교지에서는 집을 나설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음료수 한 잔을 먹더라도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김도영 선교사님의 고백이 성교지에서는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을 주님보다도 제가 더 알았습니다. 내 경험은 얼마나 풍부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성교의제에 나와보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가라고 하셨는지 내게 익숙했던 것과 내 경험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지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더디해 주시지? 눈앞에 멍악하게 보여주시지 않지?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레를 행하고 6월절이 지킨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였느냐 하니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질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식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5장 전반절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유에 아 우리의 사기가 올랐고 이 가난한 족속에 또한 아모리 왕들이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자 그래서 전투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무릎 꿇고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와는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죠? 전쟁을 하려 왔어요. 투구와 갑옷을 다 또한 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신을 벗는다라는 것 얼마나 재미있는 모습입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신발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맨발로 서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순종만 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본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내 자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 어떻게 보면 여호수와에게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모든 전쟁의 총책임을 여호수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겠지만 이 여호수와 육장의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은 더디고 느릴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하고 마치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걱정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자 이제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야와 가나한 땅에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고 요단강을 가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한 바람이나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서 가나한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나한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사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고 칼과 창을 들고 가나한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어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만앙의 왕대심을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계획이 틀어져서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조금 늦다고 생각할지라도 더딜지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보여지는 상황에 조금은 더디다고 조금은 늦다고 내가 남들보다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우수하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신을 벗습니다.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너무나도 돌아가서 그때가 너무나도 더디어서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이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느끼는 것이 조금은 더디게 느껴지고 조금은 답답할 상황일지라도 내가 신뢰할 뿐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것 남들보다도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신뢰할 뿐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은 아버지 감악해 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끌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은 더디고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짐 일대로 무너진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하에게 이르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신을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내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본질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이 세상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 신을 벗어내어드릴 수 있는 철저한 순종만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된다고 내가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끝까지 나의 길로 가려고 했던 나의 아버지 굳어버렸던 그러한 의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김형동은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조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져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왜 나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가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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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